두 분 무대 가운데 서시면 됩니다. 서영욱씨가 먼저 손을 잡네요. 시선 일치시켜서 갈게요. 왼쪽 끝에 계신 기자님들께 다정한 포즈 보여주시면 됩니다. 우리 역시 시선 일치시켜서 가도록 하고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께도 포즈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성격이 워낙 좋으시고 저도 맨 처음에 촬영장에서 친해진 게 인구 오빠이기 때문에 오빠가 좀 여러분들이 잘해주시니까 좀 신경 쓸 것 같아요. 그래요? 더 신경 쓰겠죠. 둘 다 신경 쓸 것 같다. 네 그렇습니다. 잘난 남자친구 들면 고생하는 건 여자친구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아지지 않을까요.